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저번 시간에 벌... 뭐는 뭘 몰라서 힘들게 벌을 모은 다음에 종료를 했었는데 야 뭐야 왜그래 기자마자 3마리만 모으면 약 된다고 기다려봐 3마리만 더 모으면 되죠 벌써 좀비를 5천마리 가까이 잡았네요 아까 밥 먹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컨디션이 좋습니다 아 그만 그만 안해? 금살이야 어디서 나 왜 무기가 하나도 없냐 사다리라도 가져가겠구만 여기 돌아다니면 한 번에 나오지 않을까 다 장 당장 누나 어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죠 내놔 여왕벌 3마리만 더 있으면 돼 저 새끼들 무기 없어 무기 없어 무기 없어 사다리를 들고 달릴 수가 있네 사다리를 들고 달릴 수가 있네 일단은 셀파이프라도 가져가죠 칼내나 권총도 있고 야 없다 어 건너편 저기 가보자 어 건너편 저기 가보자 어 뭐야 여기 어 나 여기 처음 와봐 아아아아아아 뭔짓이야 처음 가는데도 있어 내가 와 진짜 맵 끊임이 없다 꺼져봐 꺼져봐 이겨 총 내놔 권총을 갖고 있어 감히 내꺼야 힘들어하는 애가 하나도 없는데 왜 아 왜 권총을 들고 있어 아 이 새끼 딱 돼 헌벙지게 기관총 내놔 죽어 아 뭐야 이씨 아 뭐야 이씨 어 야 이 아저씨 뭐야 야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도탄 되냐 나 뭐 먹을 거 필요하다 키자마자 죽을 순 없어 자 커피 커피크림이 있을 겁니다 커피크림 가져올라 가죠 여기가 아니었나 여기 있잖아 역시 쪽 아무래도 아파하는게 없는데 음 너무 많이 버려 이런거 버려 필요없어 권총을 이제 잽도 못쓰겠어 기관총으로 비벼야돼 권총이 정말 약간 약간 이제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아이템인데 기관총이 나타난 이후로 너무 쓰레기가 됐어 버려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 한 마리 정도는 여깄다 핸즈업 위쪽 비켜 여왕볼 여왕볼 내놔 여왕볼 내놔 여왕볼 하나 더 마실 거 있냐 아 여깄다 누구냐 건방지게 지금 어 감이 지금 감염돼서 잃을게 없다고 나는 이제 노빠꾸야 덤비면 그냥 다 죽는거야 살랑 얼마 안 남은 사람이 제일 위험한 법이야 저기 핸즈업 있는거 같은데 핸즈업이세요? 아니구요 핸즈업이 잘 안보인다 야야야야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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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오우 예스 핸즈업 어딨어 야 이거 가져가야겠다 비켜 비겨 장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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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대신 장검 장검을 잘 잡기때메 특수부대를 하나만 가져가면 되는데 하나가 안나오네 솔직히 변할거 같다고 키자마자 난리치긴 했는데 내 생각에 안 변할거 같거든요 시간이 좀 남았던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여유롭게 좀 했던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디서 엄살이야 분명히 안변해 쟤 뭐야 쟤지 바로 옆에 있었는데 내가 못봤나봐 딱대 다 모았다 비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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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쁜 사람이라고 갑시다 너무 이제 자연스러워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공격을 피할 수 있어 비켜봐 이제 나을 수 있는거니? 이사벨라 이사벨라 이름 외웠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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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받아 개소리 하지 말고 받으시구요 더 받으시구요 조금만 더요 알아서 알아서 받아 받아 하나 받을때마다 꼭 이렇게 노가리를 까야되냐? 한번만 더 그렇지 야 어떻게 10개를 줄 수가 있냐 좀 심한거 아니냐 아무리 봐도 늘려먹기 너무 심한데? 아 이벤트 다 보겠네요 아까 이사벨라가 말을 안해서 여러분들이 음룡이 꺼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음룡이 없던겁니다 그냥 이사벨라 오케이 닥 이사벨라가 말할거에요 썸네일 가자 음... 부작용으로 한 번에 준비 되는 거 아니야? 리얼 저는 페로몬을 인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 좀비가 싫어하는 냄새를 맡을 수가 있다. 아 나는 무슨 저거 주사 맞으면 좀비들 공격 못하게 컨트롤 하는 줄 알았지 우리는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을지? 우리는 그냥 거리고 가는 길을 걸어가는 걸 의견적으로? 네 아무거나 사실은 아무것도 없든지 그 동굴 대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거냐 원래는 막혀있는 데 아니야 그 동굴은 왜 들어간 거야? 저게 어디야 거기든? 이해가 안되는데? 벽으로 다 막혀있는데 만들라 그러면 더 만들 순 있는데 갔다 오면 되니까 또 근데 바로 실험해버리네요 헬기 없어졌나봐 이스베아 이스베아 강렬 칼리도의 plan 바로 lleg을 대단하라고 그냥 내려가면 안돼 오토바이 어차피 못 넘잖아 같이 오토바이 타고 그냥 내려가면 안돼 오토바이 어차피 못 넘잖아 못 넘잖아 흫흫 흫흫 흫 흫 흫 흫 좀비가 싫어하는 향수는 어떤 냄새일까 신성한 냄새 나지 않을까 막 신성한 냄새 뭐가 있지 약간 이제 자연의 냄새는 좀 그렇고 좀비니까 그런 냄새 싫어하겠지 어 잠깐만요 음량이 생각보다 낮게 잡혀 있었네요 어 잘못 눌렀나 언제 한번 자 이어서 빨리 가도록 하죠 나 이거 20 30분쯤에 켰나 올라가자 잠깐만 30분에 켰다고 치면은 20 22 22 2시간 20분 2시간 20분쯤 저장이 있네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왔다 뭐 그냥 뭐 뭐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왔다 돌아가는 것도 없어 돌아가는 것도 없어 혼자 꼭 갈건지 말지 정하라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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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나 나 장비도 이거밖에 없는데 지금 시작을 한다고 이렇게? 너무한거 아님? 다시 올라가게 해줘 과윗돌 아 도끼 들고 왔으면은 개편하게 했을텐데 총을 들고 오던 따라와 이사벨라 너 무기줄게 아 뭐야 손잡기 밖에 없어 언제 이렇게 여자가 됐어 여전사였잖아 어? 그냥 눈에 보이면 다 찍고 다녔잖아 오토바이를 밀고 다녔잖아 언제 이렇게 기집애가 됐어 뭐야 다 어디갔어 어디로 가야돼 건져봐 총알 다 쓰겠다 얘들아 더 브릿지도 않는데 어디로 가야되냐? 뭐야 이거 여왕불 나옴 일단 가자 어디로 가면 되는진 모르겠는데 이 코멘트 할거 없니? 여기까지 왔는데 바윗돌로 때려 부순다던가 뭐 그런 그런 부분이냐? 바위 일단 주워봐 살덩이 말고 살덩이 말고 어디서 이렇게 많이 주워왔냐? 진작 여기서 죽을걸 씨 예? 이건 좀 아니죠 야 어떻게 가라고 나 불 수 있니? 오 뭐한다 하긴 개불 씨 죽어! 나 뭐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뭐 이사벨라야 말좀 해봐 손잡지 말고 데이트 왔어? 살아나가야될거 아냐 뭐야 너 어떡할거야 나 보내줘 검으로 부숴버려 어떻게 가라고 이거? 길이 있는거지? 따로 너무 뜬금없으니까 이거 길이 없어 그냥 형 나 바위털 들어가 이해가 안되네 방금 옆에 뭐 있었는데 잡지가 필요해 나는 세이브 말고 어디 갈 데가 없어 뭐 일로 둘 중 하나 들어갔는데 아냐? 안 가지는데? 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어 할 말 없니? 이사벨라야? 쓸모없는 개집애 비켜! 머리 터지는거야 가까이 있으면은 혹시 이런거 쳐가지고 나가는건가? 왜 점프 왜 했어 방금 너? 뭐 어쩌라고 이거? 뭐 어쩌라는거야 이거? 이해가 안되는데 이거 뭐 어쩌라는거죠? 아니 아니 어떻게 나가라는거야? 나 이해가 안된데 진짜로? 나 이해가 안된데? 진짜로? 아우 뭐 어떻게 하라는거야 이거 뭐야? 아우 이.. 지랄마시구요 따라오세요 올라가자 우리 어이게 어이가 없네 이거 뭐냐? 반딧불이야 넌 불밖에 못붙여? 왜 이렇게 쓸모가 없니? 아니 뭔데 살덩이라 줘봐 저거야? 아닌데? 대박 어 내가 지금 너무 게임을 정신없이 켜가지고 지금 못찾고 있는건가? 원래 나갈 길이 있는데? 나는 보이지가 않는다? 사후전기가 없잖아 저런 개념에 뭐 이상한데? 검색좀 해볼까? 데드라이징 통로 어? 어? 잠깐만 아 이거 이거 이사벨라가 뭐 어떻게 한다는데? 이거 뭐 하는 키 있니? 나는 왜 없는 것 같지 않나 오오 있네 있네? 아 이사벨라 같이 와야지 저게 되는구나 야 이런 기능이 있었어? 난 처음 알았어 이런 기능이 있었구나 저거 나왔어 열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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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야 이 이거는 이런 신 기능을 여기서 보여주면 어떡해 미친 게이머 살덩이 비켜 비켜이 오늘만큼은 카타나마스터다 가자 비켜 벌 졸라마나 아자 사라져 벌 어딨어 벌 어딨어 가자 그리 온나 아니 진작에 아이템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지 그냥 바로 진행해볼까 나는 같이 걸어가는 줄 알았지 최소한 어디로 가더라도 이렇게 쉽지 준비도 없이 갑자기 이러고 저버리면 내가 뭐가 되니 뭔 일이야 이게 누구야 ... ... ... ... ... ... ... 어떻게 니냐박하지? 어어어어어어어 뭐 길같은거있다 야 그게 아닌가봐 야 칼 다 좋은게 그나마 어디냐 와 칼 없으면 어쩔 뻔했어? 지금 없다 야 큰일났다 지금 이거 어쩔 뻔했어 나 큰일났다 나름 잘 싸우는데 야 내 총만 들고왔으면 이런 고생할 전혀 없는데 이씨 야 열어 근데 뭐가 이렇게 많은거냐 근데 애초에 일로 올 수 있으면 진작 일로 갈것이지 왜 여태까지 개고생한거냐 먹을것도 하나도 없어 이사벨라는 알아서 오길 바래 나 이제 무기가 없어 야 일단 내가 탈출을 할테니까 너는 뭐 알아서 오던가 말던가 해 여기서 죽음 헤어지는걸로 하고 좋은생각이야 검도 돼있다 지금 두명이나 있어 아 미친게임 아니야 이씨 아 미친게임 아니야 이씨 왜 얘를 안때리고 다른애를 때려 아무리 봐도 정비 없이 올만한 데가 아닌데 이거를 갑자기 들어와 버려가지고 내가 잠깐만 여기로 이사벨로 데려와야되는거 이것도 야야 망했잖아 아 일단은 그러면은 어 하는범은 일단 아니까 불러와서 갑니다 도끼랑 다 버리고 시작한건데 이거 너무하네 너무하네 이거 세이브도 분분할 안해놨는데 비켜 열어 이것이 무릎짓기의 힘이다 알았나 무릎짓기 무릎짓기 관방진 녀석들 무릎짓기 관방진 놈들 무릎짓기 아 비켜어 무릎짓기 무릎짓기도 칼질 앞에서 무힘해야지 따라와 이사벨라 따라와 아 무슨 대기에서 처음 돌고 있어 분명히 부처앤져 팬 한 애가 있을텐데 그 녀석을 잡아서 저기다 저기다 보이죠? 아줌마를 잡아서 여왕벌을 훔쳐오자 비켜어 까짓기였는데 지금 뭐야 방지수근 아 무릎짓기 보다 좋아보이는데 비켜 비켜 다음 맵으로 이사벨라? 이사벨라? 이사벨라 빨리 안와? 지금 놀 때야 이사벨라 이사벨라 진짜 드럽게 많은게 어떻게 했냐 나 방금 이거 이사벨라 빨리 안오나 이사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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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사벨라 시간 없다 과하면 되는거 아니야 세밀일까? 쟤 싫어한다며 야 생각을 잘못했네 이사벨라 지금 무쌍하는 이유가 있구만 따라와 와 불도저구만 바쁜사람이야 지금 불도저가 따로 없죠? 이렇게 가는거구만 어차피 뭔가 이상하다 했어 나를 고전하게 하나 했어 고우 고우 딱 돼 무릎찍기 총있다 무릎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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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방진 놈들 빨리 열어 이사벨라 가자 아 뭐야 이사벨라 가자 야 무릎찍기 진짜 잘 써먹었다 대박이다 비켜 핸즈업 안에만 잡으면 될거 같은데 깔끔하게 핸즈업이 없어 어 뭐야 탈출이야?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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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작에 오토바이 하나 가져와서 탈출했으면 됐잖아 아 아 아 저기 문 열어주는게 있네요 아 러브스토리 뭐옷 어 세이브있다 세이브하니 맞어 방금 나 없지않았나 덕후 씹읍시 씹읍시다 그냥 뭐 별일 있겠어 가자 귀찮다 야 야 안 업혀? 야 이 페로몬을 무슨 바쁜 사람이야 지금 이쪽에도 길이 있네 아 야 뭐하니 아 뭐하니 안.. 안와? 내려 비켜 비켜 니가 니가 열래? 비켜라 이제 너는 니온 가치가 없어 페로몬을 주고 사라지도록 열린거 맞니? 왜 반응이 없니 와 어썸하죠 음식이다 여놈들 음식이 있구만 신선한 사과 아냐 이놈에서 신선한걸 먹다니 건방진 녀석 비켜 비켜 아아 날 왜 밀어 너도 내 이혼 가치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나보구나 가자 앞혀 되게 신박하다 갑자기 게임 장르가 변한거 같애 기분 신경 생성해 좀 비켜봐 나 혼자 타겠어 이거 쟤들이 탔던 차 아니야 야아 자세 잡는거 좀 봐라 어떻게 이렇게 연결돼 있을 수가 있냐 일본 게임이라 일본도로 이길 줄 알았는데 알겠군요 일본 게임이라 일본도로 이길 줄 알았는데 알겠군요 아 아 저렇게 해야되는구나 혹시나 해서 그냥 한건데 야 야야야 왜 이렇게 안껄걸 진짜 이거 총 야야야야야야 뭐해 왜 쐈는데 그래 이렇게 불전하는거야 내려서 싸우면 안되냐 판정이 좀 이상한데 일단 맞아서 집 들어가긴 했어요 바퀴 좀 뿌려봐 여기만 쏘고 있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의미가 있는겁니까 이거 판정에 이게 야 빠땅 그렇죠 시간 뭐야 저거 어 지루 꼬꼬마들을 데려왔어 저 파란거 맞춰야지 좀 잘 퍼지나본데 안되지 조만좀 해라 자 집어넣어 넣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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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그렇지 이거 찌그러졌네 아닌가 찌그러지는 느낌만 나는건가 구멍 빗을 하나 잃은거 같은데 야 야 야 아 뭐야 뭐야 잘 풀렸다 방금 오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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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한 놈 잠깐 진정해봐 그만 뽑아아 캐리어야? 캐리어도 이렇게 못 뽑아 소울아 너도 넣어도 얼마 안남아서 죽을랄만 남아서 이제 안통하지 요노마 하나 맞았지 하나면은 냥워하구만 뭘 야야야야야야야야야 그건좀 이건좀 선 넘네 그렇지 으어 막다듬기지? 다 틀어막았다이 죽을럴만 남았다이 진짜로 아 그만 좀 쏴 이씨 그렇지 저승이야 이거 이사벨라가 쏜 거였냐 역시 이사벨라야 저거 빼서 사자 다 부서진걸로 계겨보시겠다 어쭈 무슨 좀비게임이 탱크랑 싸우냐 뭐 이딴 게임이 다있냐 이해가 안되네 그럼 좀비를 다 죽이지 뭐하러 이날릴 지기는거냐 잘 쩔쩍거리네요 메인캐넌 오 쒸 여기 뭐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내 놈을 벗어버렸어 미션에 어디에 있는지 너머지 공격이 확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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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If you have imagination that's what drives you and your quest to run your quest to hide as pray 아 산타카베사 얘가 한거구나 아 미션 어 뭐야 아 이사벨라야? 아 왜 구글 페이지 작동 안하냐? 잠깐만요 아 자동화라서 좀비를 발견했나봐 뭐야 여기서 다이다이 뜨는거야? 와아 저 참 말 다했구나 레고랑 1틸 뜨고 있고 참 떠 야 떠 어 잠깐만 무기 없니? 무기 있어야 강한데 어쭈 내가 지금 인간이 상대라서 격투기술을 안쓰니까 건방적이 딜을 노리셨다? 어디야 덤벼 어디갔어 얘 뭐하냐 쟤 발차기 아 야 잠깐만 잠깐만 타임 아 잠깐만 반칙 반칙 무릎치기 야 잠깐만요 치사하게 나온다 너 어? 나 기술이 하나도 몰라 솔직히 말하면 난 기술 배운거긴 한데 뭔 기술이었는지 기억이 안나 아 왜 니가 먼저 때려요 아이씨 뒤 뒤 뒤 아 어디 보는거야 얘 아이씨 어어 어 그감이네 진짜 아이씨 어어 기겨 칼들네 없냐? 꺼져 이사벨라 도와줄게 나랑 같이 싸우자 너 주먹 좀 주먹줄 좀 할 줄 알지 아니 차라도 좀 뒤집어가지고 차리라도 쏘면 안되냐? 기겨 아 왜 이렇게 많아 애들 아 아 이열험 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라고 뭐야 야 뭐야 아 뭐야 이게 아 뭐 아이씨 진짜 왜 이 아 계열반대 왜 내가 본대에서 반대쪽으로 돌아보냐 아 아 왜 반대쪽으로 돌아보냐 풀고 뒤돌아봤는데 시점 돌아오면 반대쪽 보고 있어 다시 불러와 설마 탱크랑 같이 싸우냐 아니지 하 하 씨 아 개열받아 진짜 말도 안 돼 아 너무 열받아 나 아 빨리 가자 이사벨라 아 이번에 엔딩 볼 보는 그건데 이거 너무 양아치인데 게임이 나 무기 있잖아 어 무기 있는거 아니야 나 총도 주웠잖아 아 아 여기 탱크부터 다시 죽여야 돼? 아 오바죠 아 개 노잼으로 만들었네 진짜 게임 아 아 씨 이해가 안 되네 아 잠깐만 이런게 어딨니 여기 이사벨라랑 같이 떨어버려 와 잘 있어 이사벨라 빨리 와라 아프다 아 피켜 이 씨 이사벨라 이만원 총들을 다 어따가 두고 와가지고 내가 그 이곳은 이곳은 하는거냐 가자 스킵 아 이거 다시 잡아야 된다니 이씨 체력이 한두개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디 맞추면 되는지 아니까 이게 어디냐 아 아 진짜 하기 싫다 빠르긴 하네 맞춥다 맞추니까 아 아 손가락 아파 아 아 진짜 극혐이네 아 아 엉 아 기사에 쏘는 것 같다 나 죽었다 금방 잡네 생각보다 딱 덤벼 어디서 웃어 이씨 야 이거 뭐다 발책이 안 되는데 그래 이렇게 봤는데 이상한 데 보고 있어 나는 화면이 아 나 기술 안 통하는데 얘한테 오 쟤 축방 맞을 시간이야 밀어 한 칸 정도로 봐준다 꺼져 두 칸이나 가져가 치사한 녀석 방어 없냐 나는 좀비 게임에 방어가 있으면 어떡하니 좀비를 막을 수 있는게 아닌데 이거 좀 심한데 이거는 높낮이를 좀 살려야겠는데 저거 어떻게 구르기로 안 되는데 그냥 잡혀버려 모션을 해버리면 어 잡혀버려 그냥 저걸 어떻게 피해 피할 방법이 없는데 여기서 그냥 기다렸다가 덜 차는게 이득이야 다리 때리는게 이게 이득이야 아 야 꺼져봐 바쁜거 안보여? 좀비가 낄때니 지금이? 아이씨 눈치가 없어 여기 좀 높은데 아이씨 일로와봐 아이씨 아이씨 막혀 힐할 방법 없냐? 너무 이거 헤드인데 오 격투기 기술이 있는거야? 쟤를 저걸 상대할만한? 없어 좀비용 기술이야 위로 올라타는 것도 안돼 어 밀치기 되고 알트를 길게 누르고 스페이스발로 누르면 미식 스텍을 한다고? 어? 네? 한번 해보자 어? 병신 병신! 병신 나가요 아 야 이사벨라 힐좀 해줘 뽀뽀라도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뒤지게 생겼는데 내가 건방진것 봐 다세좀 봐 나 사과먹으러 갈래 이정도 좀비수는 언제나 쏠거 같다 사과가 날 기다린다 총도 있지 않을까 가면은? 아 못가 일로 이씨 야 그럼 너 어떻게 그냥 저거 싸워야돼? 뭐 먹을것도 없어? 어 너무 이거 게임이 갑자기 헤린데? 어 여태까지 아 저렇게 싸워버리니까 내가 뭐 의미가 있냐 이러면은? 파밍고 나버리고 하여튼 하나도 없어 이사벨라를 데려와서 싸우게 하자 대디를 시키자 좀비를 먹을것도 아니고 내가 어 비켜! 비켜! 이사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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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안 올라가죠 이거 못 이기는데 그냥? 어 이거 이길 방법이 없는데? 이거 너무 헤린데? 방법이 있는거야? 기술이 있는거야? 뭐야 이해가 안되네? 전투력이 그냥 후달려 상대할만한 전투력이 아냐 내가 이런식으로 싸워야되는거야 설마? 그러기에는 너무 심하지 않냐 이 양 이 민축도는? 아 뭐야 아 뭐야 뭐 이리와 아 맞은거야 나? 아 회복 좀 시켜줘 이놈 쓰레기 게임아 너무 쎈데? 잠깐만 어 쟤 너무 쎄 어 진작에 이런 방식으로 싸웠으면 이겼을텐데 너무 좀 체력이 없어 쟤 한대만 좀 죽으니까 진짜 힐 없냐 이거? 이 게임? 쟤는 뭐 군인인데 주먹으로 싸우냐 이상한 놈이네 어딘가 이용을 해야돼 뭔가 있을거야 없을리가 없어 맵이 이렇게 넓은데 무언가 하나쯤 있을거야 경찰 좀비 하나도 없어 그 깡패 좀비도 없고 칼 주는 애 너무한거 아니냐? 아 잠깐만 잠깐만 너너너너 여왕벌 있지? 무적이냐? 아 잠깐만 야 다시 하자 이번에 죽이자 어 내 생각에 이거 끝났어 다음 영상이 얼마나 길지가 그게 문제야 어 내 생각에 아까 그 걸치기 쓰면 무조건 이겨 근데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게 이해가 안되는데 여태까지랑 너무 난이도가 다른데 비켜 바빠 죽겠는데 지금 여태까지랑은 너무 난이도가 차원이 다른데 이렇게 해버리면 먹히는 기술이 없어 마땅히 태클 한번 걸어볼까 무릎짚기도 안되고 무릎짚기 같은 상위 기술도 안되고 뛰어차기도 안되고 니가 알아서 와라 나 내려간다 먼저 와라 이사벨라 어딨냐 와라 철투로 어딨어 죽었어 이미? 이사벨라 빨리 안오냐 어딨냐 얘 내려오고 있는거 같긴 한데 낑겼냐 설마? 에이 설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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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벨라 에이 이정도는 같이 내려가야지 어떻게 한지씩 뭐가 있는데 거의 레슬링 기술도 막 쓰면서 있는데 좀비랑 한번 끊고 싶은데 일단 가 탱크까지는 잠재우 끊자 저기부터 시작한다는게 너무 끔찍하다 진짜 탱크 잡는게 제일 힘드니까 뭐 저기서 세이벌 이번에 깨면 되니까 뭐 넌 맵이 넓으니까 뭐라도 있는줄 알았지 난 뭐 넌 맵이 넓으니까 뭐라도 있는줄 알았지 아니 네 і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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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짜자리들을 잡아야 돼 짜자리들한테 맞아도 될 것 같아 한 번에 잡으면 괜히 나올때만 잡을 필요가 없지 잡았다 이제 한 번 끊고 와줘 끊고 갑시다 이제 한 번 끊고 와줘요 이제 한 번 끊고 와줘요 이제 한 번 끊고 와줘요